제 이름은 그리꼬예요 한국 남자 캬 누구요 현식이랑 거시기 준이에요 저기 거시기 비계 중 갖다 줘요 아우 귀찮아 임자가 갖고 와 시방 퇴근해서 그래요 사계사계 중 갖다 줘요 아 진짜 거시기 하네 진짜 이렇게 개그라치처럼 두덜 때도 노우산 다해주는 착관 서방이요 저기 임자 왜유 시방 뭐유 백이 굴러가요 조심해요 개령상 호래인은 뭐하는거요 저런 놈 안 물어가고 누구인거 아이고 늘게 재미였네 역시 전환일기가 최고야 에? 뭐유 설마 말쓴이 사진인겨 이런 서그럼 아니요 이럴때가 아니요 370만 춘전도의 흰 구역 준당 계련산의 은장함과 춘북 고스동굴에 신비로움을 모아 구 독 해 유 빨아유 사유 아니 어디서 이렇게 삼겹살 냄새가 나는겨 저기 이게 누구에요 시방 지금까지 다른 여자를 사랑해 아니 그게 그러니까 괜찮아요 내일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썬떡기 보내달라고 하면되요 임자 그 사진은 임자 애기 때 사진이요 여 이렇게 구역고 고앉던 사람이 날 만나서 이렇게 된걸 보면 사진 보면서 맨날 반성하려고 그러는겨 진정한 겐식이는 지을 솔짠이 사랑이어서 지 사진을 항상 들고 다녔슈 아우 사랑돼유 오늘도 기묘의 유별나우 사람은 지이들 가슴에 거시기만 남았고 사진을 보며 안성한 기묘은 노우상 백화디소 자슈 근데 사진이 뭐여 이게 시방 세월이잖요 그럼 이 방송은 북북 세월 야속한 세월 고프로 아르톤 는 보조 배달 の提供で お送りしました